2주 전에 찍어놨던 거를 저번 초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까먹었는데 이거? 어 큽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네더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얘는 재탕한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그래픽 쪼가리 만들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좀 새롭게 좀 만들어주지 뭐 재탕하라고 했어 어 야 자표 보는 거 한 번에 찾았어 나 대단한데 이거? 용암 찾아삼.. 오! 오! 뭐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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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쿠마 유튜브에서 봤어 이거 용암이 떨어지는 거 나 똑똑히 봤어 어? 이게 다야? 진짜?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너가 맥힘 하나 여기? 한강이야 무슨? 바이아는? 전혀 안 보이고 어딨어? 나와라 덤벼라 오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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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 아까 있던 일이잖아 여기 야 다시 돌아왔어? 아 야 야 기 잘못 들었어 뭐야 어 진짜 아 저 레깅스 아 하하하하하하 미우 뭐예요? 하하하하하하 어허허허허 으 허허허! 자x exactement! 으이씨씨… 오 아 bottle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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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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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씨 거 으아아아알 오 뭐야? refused 이거 잘못됐어 또 꺼져 아 아 아